송초로 울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울산시 장애인체육회. 사무처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신임 사무처장 최종 면접에 지원자 3명이 참가했습니다. 이들 중 모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임원을 지낸 70대 중반의 A씨가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인물입니다. 울산시설공단 신임 이사장과 울산시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도 송 시장 측근들이 깨차 형식적인 임용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울산 도시공사와 울산신용보증재단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며 기간장 임명은 다음 달 초 예정입니다. 나머지 울산 문화재단과 울산여성가족개발원, 울산경제진흥원도 다음 주 일제히 공고에 들어가 11월 초 기간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. 울산시와 시의회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데 합의를 받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임용이 모두 끝난 뒤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 반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인사검증 제도 도입에 합의를 본 지 한 달 만에 실무협의를 끝내고 빠르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이 인사검증 제도를 빨리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임용이 늦어질 거고 그런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. 송철호 시장과 시의회 의장단은 다음 주 만나 청문회 일정과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울산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를 늦추며 끝까지 측근들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인사 반발 여론에 길을 기울일 것인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.